이번 9월 모의평가는 정부가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후 처음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시험이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교육부 예고대로 킬러문항은 없었다는 게 평가원과 EBS, 학원과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수험생들은 킬러문항은 없었지만 시험은 오히려 까다로웠다는 분위기입니다. 변별력에 대해서는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어영역은 과도한 배경지식이나 추론을 요구하는 지문 없이 선택지를 활용해 난이도를 조절했다는 평가지만 수학 영역에서는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 확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어려웠던 수학 주관식 문제가 많이 쉬워졌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만점자, 동점자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수학보다는 과학탐구라든지 국어 과목에서 중요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영어 영역에선 꼼꼼히 읽어야 하는 지문이 늘면서 6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보다 어려워졌다는 평가인데 문익과 유불리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드러났듯이 올해 수능은 역대 가장 많은 N수생이 응시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킬러 문항 없는 수능이 고3 수험생과 재수생들 사이에 어떤 희비곡선을 그릴지 이번 모의평가 결과에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